고풍경 정돈 토크쇼 비디오 스타트! 자 일단 뭐 기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우리 비디오 스타일 영상이 드디어 3억만 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번 달이었는데 1억만 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걸 하면 어느 나라에 우리가 좀 어필을 하면 강하게 어필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좀 홍보 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쪽 맞으실래요? 저는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저는 인도 쪽. 인도가 또 다른 인도가 많잖아. 인도 정착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딱 달고. 어머 준비해왔네 이 언니 어머어머. 남하스테이. 비디오 스타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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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형. 인도 박수 형. 아 나 무네 무네. 아 나 무네 나 싫어 싫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처음부터 너무 힘들었어. 불러봐서 죄송합니다. 글로벌 프린스 특집입니다. 소리소문 없이 세계 각국에서 탑스타로 활동 중이셨다는 글로벌 탑스타 다섯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분 아니에요?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일단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좀 잘 아는 분인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얘기 들어봤는데 저 한 분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아껴두셨어요. 그래요? 1996년 클론으로 데뷔해 스킨헷을 휘날리며 곰다리 잡아라를 목 놓아 부르던 청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을 치는가 싶더니 결국 대만의 국민 가수로 등극하고야 말았습니다. 최초로 한류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지만 사실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냥 내일모레 밤백살 빡빡이 1세대 대만 프린트 디레이코 구준혁! 디레이코! 더블스 5번의 시련 잘나가는 형들에게 치고 밀려 그냥 저리로 남는 게 아닌가 했더니 알짜배기 글로벌 프린트로 인생 역전에 성공합니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 이랑, 페루, 멕시코, 볼리비아, 태국 실내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볼리비아 포함 9개국, 9개국 프린스, 더블스 3국인의 김평준! 좀 달라졌어. 여유가 생겼네. 2016년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엑소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최다 1위 기록! 글로벌 음악 시상식 MTV EMA에서는 한국 가수 최초로 베스트 코리아 액티부문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멕시코 포함 16개국 프린스, VAT의 매연! 진짜 정말 잘 나가요. 월드 투어는 VAT가 진짜 최고! 진짜. 이 언니 말 많이 하네, 또. 아이돌, 아이돌. 국내 최초의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의 멤버지만 잘나가는 서방주업의 무홍에게 밀려 인천원한 하위권! 하지만 VTV 최고 인기 드라마 오늘도 청춘 원투! 남주를 맡으며 베트남 국민배우로 등극합니다. 베트남 드라마야. 베트남 드라마. 어머, 하지만 베트남 TV 안 봤어 죄송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막 내기잖아, 사람은. 내가 이런 재주가 있어. 아니, 이게 청춘한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베트남 프린스 강태우! 드디어 이 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왜 다음 주 분이 먼저 왔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분 맞으세요. 본인 얘긴지도 모르고 저 옆에 분만 쳐다보시네요. 예, 자. 데뷔 17년동안 무수히도 많은 글로벌 진출에 도전하셨습니다. 도전. 몰랐죠, 몰랐죠. 하지만 일본 진출 무산! 아이고, 종국 진출 무산! 부산의 아이콘으로 살다보니 어느새 고기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분 다산이죠. 나이의 아버지. 글로벌 활동은 아직 글로만 준비 중이에요. 아, 글로만. 아, 약간 글로만. 글로만 아니면 글로 머그노. 네, 글로 머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파괴왕, 파괴왕. 자, 글로만 프린스 김대희. 아, 이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또 모시겠습니다. 이야, 진짜. 너무 멋있어! 오빠야! 오빠야! 저 오빠 누가 매니저예요? 와, 대박! 너무 귀찮아요 잠시만요 저 매니저보다 공항이 나가면 안 돼요? 누구나 입어놔요 굳이 왜 입으시는 거야 저분은 진짜 누구신가요? 네 네그맨인인가요? 나는 공항패션 김대희씨는 굳이 그런 거 안 가려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GD를 참 좋아해요 GD 공항패션 아 뭐요? 오마즈 오마즈 지금은 약간 모자 때문에 스님 같고 스님 좀 보여요 자 오늘 글로벌 프렌치 통집인 만큼 세계 각국의 좀 다양한 언어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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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버전으로 스페니쉬로 인사를 해요 스페니쉬 약간 입을 잘 찢어야 해요 약간 코에 벌리는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그게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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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친구들이 발음이 찢어지는 느낌 아 네네 하하하하 좋아요 저 단분 사이에 글로벌 개그맨이 계신데 맞아요 월드투어 하면 또 BAP 대현씨니까 그렇죠 아까 올라 하셨잖아요 올라 올라 하하하하 올라 멕시코에서는 약간 그렇죠 약간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남미쪽 네네 잘 Vere complicated 베드낭음 천천히 fatty 하나 무슨 뜻이에요? 꼬꼬티엔 꼬꼬티엔 꼬꼬티엔이라니요 제가 아는말 다 내뱉은건데 지금 까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꼬꼬티엔 돈 없어요 왜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길거리에 노점상인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인사로 지금 돈 없다고 하고 돈 없다고 한거예요? 아니요 제가 최대한 길게 하려고 아무거나 제가 막 내뱉은거예요 100만원 가져가서 돈 없어요 감사합니다 김대희씨 또 안녕하세요 저는 찐따씨 예? 찐따 라고요? 찐따씨 찐따씨 정말요? 찐이 김이고 아 맞습니다 찐따씨 한국하고도 많이 다를게 없네요 저는 유명한 친구 단스는 어렸 그게 뭔 말이에요? 웃긴데? 저는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끝에 들어보세요 끝에 들어보세요 저는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하지만 웃기지 않습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솔직하네 단스하다 흔우려 아우 우리 대표님인데 이렇게 부끄럽지 아 근데 대표님이죠? 대표님이세요 사실 아 처음부터 일단 세게 갑니다 아 세요? 세요? 셉니까? 자 일단 굳이 없이 알고보니까 박수현씨와 키스한 사이예요 어머 이거 얘기해도 되는데요? 이거 얘기해야지 근데 그 키스가 3일 동안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어머 머릿속에 강력했구나 이게 아는 감독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저보고 까메오 출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키스씨를 입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처럼 보여준다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하자 어머 진짜로 하자 네 진짜로 하면 진짜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맵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내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근데 제가 딱 하면서 생각든 게 아 프로는 정말 다르구나 그러네요 아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연길 거 아니에요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이쪽을 연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 입술을 만지며 계속 얼굴이 아른아른 아른아른 한 3일은 뭐야 한 일주일은 간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예요? 한 8일 안에 얼마 안 됐네요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셨어요 연기인 것 같아서 연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박소연 씨 키스실 때는 그게 마지막 키스라고 네 이게 말이 돼요 8년 동안 거래치지 않네 너무하시네 사실 마지막 키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그 뒤에 다른 여자들하고 키스하는 걸 몇 번을 받는 거예요 몇 번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딱만 다 기억하고 여자들은 키스하는 걸 잊어버려요 기억 두 사람을 잊어버려요 기억 두 사람을 잊어버려요 명세가 있으시잖아요 아 갔어요 클럽에서요? 근데 이게 참 공교롭기도 한데 김영준 씨가 기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클럽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요? 구준엽 씨 만났다고 혹시 인사했다고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갔을 때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여자분이랑 누가 저렇게 키스를 하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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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그날 인사를 했잖아요 구준엽자한테 이리였어요 잠시만요 청문회 보는 거 같아요 청문회죠 청문회 청문회 보는 거 같아요 그날 거기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형진 씨 기억나죠? 기억이 안 담입니다 기억이 안 담입니다 기억이 안 담입니다 기억이 안 담입니다 왜 그렇게 매일 밤 키스를 하시나요 왜? 매일 밤? 매일 밤이라뇨 매일 밤이라뇨 이러세요 매일 밤이라뇨 매일 밤이라뇨 남자들의 그런 심리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요 왜 솔직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해요 매일 밤이라뇨 매일 밤이라뇨 대현씨가 되게 공감을 하는지 필요없는 거네요 아 그런가요? 남자들은 그런 심리가 좀 있나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 김영준 씨 마지막 키스가 언제시죠? 저요? 마키 아 어제인가요? 마키요? 아 어제구나 예? 두 시간 전에 아 오래 안 됐죠 두 시간 전에 이 한 달 언저리인가 모르겠어요 한 달 언저리 감사합니다 사귀는 여자는 있으시고요? 아니요 없고요 아 사귀지 않았는데 키스만 그냥 아니 뭐야 이 곡이나 방송을 봤을 때 안키는 안키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다 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형이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원래 들어가요 네? 아니 저는 아 그날 만났잖아요 꿈에서 꿈에서 예 알겠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죠 예 뭐 이런 거 아니라뇨 아니요 전효성씨가 전효성씨한테는 정말 같이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분이다 너무 아름다워 아니 근데 지금 촬영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지금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봤을 때 봤잖아요 전효성씨 쪽으로는 눈빛도 안 좋아 아니에요 너무 많이 맞췄는데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기억이 안 나 아니잖아 아 지금 나은 얼굴이 빨개졌어 왜 이렇게 빨개졌어 왜 이렇게 빨간 분간이야 엄청 빨개졌어 왜 이렇게 빨간 분간이냐 왜 이렇게 빨간 분간이야 엄청 빨개졌어 왜 이렇게 빨간 분간이야 너무 좋아한다 잇몸을 드러내고 있는 얘기 하시는 날 어두운 거 같애 막히고 하다가 나은 얼굴이 죽었어? 대신이 죽었소? 아 여기는 꼭 갖고 우리는 젖은국같애? 뭐? 그럼 우리 한번 합시다 옛날 건데 5초간 이렇게 안돼 자 5초간입니다 1, 2, 3, 4 아 죄송합니다 전효성씨 떨렸어요? 아 벌써 지치네요 아 지쳐요 자 우리 강태호씨와 전효성씨의 러브스토리는 나중불로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대현 전효성에 대해 죄송한데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싶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순서가 순서가 우리 효성이 어때요? 그랬더니 전효성이 지금은 아줌마 같다 이야 이거 아 쎄네 어쩐지 나한테 아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 와가지고 한껏 안녕하세요 라더니 미안한 미소를 아줌마다 라기보다 저희 멤버들도 약간 우리 회사에 약간 이모님 같은 느낌 약간 한 그릇 더 먹고 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윤성씨가요? 아 우리 강태호씨 열받았나요 지금 아 뭐를 왜 뭐를 샀어 뭐를 샀어 뭐를 샀어 니가 감히 니가 뭔데 우리 아줌마 라니 어 긴장하셔서 긴장하셔서 괜찮아요 자 드디어 김대희씨 얘기죠? 아 김대희씨 순서 왔네요 맞습니다 김대희씨 내가 왜 초대됐는가 혹시 알고 계시는지 CEO 특집이라고 나왔어요 글로벌 프리스라뇨 저한테 아 CEO 특집이면 요런 요런 사람들하고 나오면 내가 딱 괜찮겠다 일단 뭐 현석이 형이랑 와 수환이 형님 제왈이 제왈이 네 네 지금 1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다는 걸 높이 사서 도전의 아이콘으로 그 정신을 높이 사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거예요 근데 모셨다고 하기에는 네 너무 심하신 게 보세요 저 자리도 나의 순으로 따지면 제가 두 번째 앉아있어야 되는데 맨 끝에 앉혀놓고 이것도 지금 앞에 테이블이 제 몸이 3분의 2가 밖에 나와 있어요 정확히 지금 제 몸이 3분의 2가 밖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사람을 여긴가 네 소리 안치면 불량한다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대수하냐 너 이거 되게 소원하네 지금 재난 얘기가 있어요 나 없는데 예 없죠 다 지웠으니까요 김숙씨보다 나이는 한 살 많지만 두 개수가 후배죠 그렇죠 예 김숙씨가 어떤 선배냐고 저희 제작진이 물어봤더니 연신 또라이라고 아 아 이렇게 매장시킨 거라 사람은 저는 또라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 또라이라고 실화시켜준다 이건 오해네 작가님이 실화시켰네 정확하게 해주네 정확하게 해주네 99년도에 제가 3월에 처음 데뷔해서 KBS 방송국에 출근을 했어요 한 번도 TV에서 본 적이 없는 저분이 복도에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눈을 왜 그 트위에 고개를 약간 45도 숙여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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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 얼굴이에요 이 표정 이 표정으로 야 김대일 미쳤어 깜짝이야 미쳤어 바짝 웃자 미쳤어 안 미쳤습니다 그럼 됐어 왜 그랬어요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가 아니 그때 느낌 살려가지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난 진짜 기억이 안 났는데 이렇게 했죠 뭐 그 때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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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아 지금은 약간 귀엽게 한다 미쳤냐고 안 미쳤습니다 그럼 됐어 아 왜 그랬어요 도대체 진짜 미쳤어 대현씨 거 한번 볼까요 네 대현씨 기대돼요 널렉하나요 원래 단촐한데 너무 단촐한데 3개 정도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려서 아 이게 사진부터 아 왜요 왜요 잠시만요 왜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요 잠시만요 수요일자 한번 볼까요 또 이게 났는지 얼마 안된거라 월드투어 목록인데요 야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LA 벤쿠버 달러스 시카고 토론토 뉴욕 아틀란타 멕시코 밀라노 헬싱킹 런던 홀란드 독일 러시아 태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와 싱가포로 아니 나는 그렇게 많이 간게 놀라운게 아니라 정말 다 지금 영어로 적혀있는데 와 쉬지 않고 쫙 읽어 내려가는 말이다 와 대단합니다 아 우리 기획사 대표님 예예예 우리 재현씨 실적이 대단합니다 2016년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엑소를 이기고 최다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그게 있어요 엑소 분들은 좀 다른 차트인데 이제 저희는 아시아권에서 한국 최초로 4번 했어요 아 4번이나 4번이면 굉장히 많은거지 원래 그 서프라이즈 내에서 댄스를 담당하고 있다고요 와 그게 댄스도 안당하나요? 저 너무 억울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춤 안추려고 꼼수 부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닌데요 멤버들이 다 춤을 정말 못해요 그나마 조금 더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러면 그 더 배운 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좋아 probably 위 Enfin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러면서 열심히 춤을 춰! 나쁘지 않네! 귀엽네! 로봇 춤이야 뭐야? 가르쳐 주세요! 춤 줘! 춤을 어떻게 춰야 되세요? 좋았다! 한번 해 주세요! 에이! 이런 거야! 엄청 좋아해 지금! 제일 신난 거야 지금! 제일 신난 거야! 강철 제일 신났어! 첫 청년보소! 지금 강태윤씨 얼굴이 난리 났어요! 일주일 동안 아른 걸린다! 일주일 동안 아른 걸린다! 일주일 동안 아른 걸린다! 김태희씨 단촐합니다! 네! 단촐해요! 중국 갔다 오셨네요! 중국! 그리고? 또 중국! 중국을 왜 이렇게 자주? 두 번 중국 갔다 오셨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북경에 한 번은 녹음하러 갔고요! 한번 시안에 영화 촬영하러! 영화 촬영! 영화 촬영! 그럼 진짜 글로벌한 거 맞나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가수 제안을 받았어요! 중국 진출! 가수 제안이요? 그 제안을 한 친구가 작곡가 이상준씨라고 버즈의 남자를 몰라 천안한 가수를 시켰습니다! 태연의 드리나요? 네! 그리고 최근에 윤경윤씨하고 김채씨가 부른 나비장 나비장! 대박이네 이거! 그 친구가 제 군대 동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불러서 중국 진출을 하지 않겠냐고 아 그럼 노래를 또 고차하시잖아요! 고차는? 에이! 그래서 중국 가서 중국 버전으로 녹음을 하고 그러면 노래 기억나요? 방송 사상 최초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네 여기서 최초 공개합니다! 원팀에서! 아 노래에 EDM을 넣었네요! 이 여자는 누구야? 아니죠! Vors해안 갖고! 네! 힘 우리 구준협씨가 최초에 집착하는 경향이 살짝 있어요. 최초 있죠. 왜냐면 원체 많으니까. 무대에서 옷 찢는 것도 투피인보다 먼저 했다. 언제 찢었죠? 그때 99년에. 근데 대만에서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옷 찢지 않았어요? 콘서트 때. 그죠? 네. 방금상 찢은 적이 없죠.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증거 영상을 좀 찾아와 봤습니다. 옷 찢는 거요? 네. 아우 멋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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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자는 좀 안 어울린다. 아우. 체험 보고 하려고. 보호하려고. 보호하려고. 모자는. 어린이 실이니까. 모자를 쓰고 있고. 김형준. 김형준씨가 저를 인왕으로 불러주세요라고 했는데. 인왕이 뭐예요? 아 저희. 인성왕자. 왜? 인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본인 입으로. 본인이 본인 평가할 때 인성을. 네. 아 근데 제가. 현성이 원래. 착해요. 원래. 그걸. 그걸 본인이 알고 계세요. 야 이제는 못하는 것 같아. 저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제 자신을 느껴야죠. 진짜 헌당하다. 형준씨 적당히 하세요. 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저희 형준씨한테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기 거품을 좀 빼줘요. 택도가 좀 해주세요. 누가 시키면 다 해요. 어. 누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 주려고 하고. 아 그럼 경영준씨가 어디까지 해봤냐면. 팬들이 좋아해서 아이오아이의 핑미를. 여장하고 불러줬다는 거. 오오. 오오. 콘서트 때. 저희는 리퀘스트를 다 봤거든요. 핑미가 요즘 유행이라는 거. 오오. 또 선배님이 또. 작업해주시는 분인데. 만드시는 분이죠. 그걸 여장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징그러웠어요. 아. 분위기는 좋았습니까?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럼 그 좋았던 분위기 여기서 또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지 이래서 제가 인왕이라는거에요 인왕이 바로 이러네요 바로 나와요 암산 호랑이네 인성왕이 인성왕이 저 혼자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때는 101명이 춤추잖아요 근데 여긴 5명이서 아 이 분이 너무 춤이야 그거 지금 뭐죠? 아 그래요 우리가 붙을거에요 아 같이 자 한번 해볼까요? 아 긴장되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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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럼 어디부터 해요? 어떻게 다 알아요? 오른쪽 두번 왼쪽 두번 오른쪽 네번 맞아요 아 정말 잘하시네 헤어쓰 충분해 여기서 보고 계셨어 얘가 아무것도 내가 알아 방향만 외우세요 너무 웃기다 헤어쓰 충분이네 아무것도 얘가 알아 진짜 좋아 조용히 있을까 너무 웃기다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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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잘했어 잘하네 못하자 거 같기도 다 해 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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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pick me up 앗 구중엽 씨는 살짝 바르면 느낌이 나요 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는 유독에 편곡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춤이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빠 춤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준엽 씨는 단백살인데 못 춘는 춤이 없어요. 구준엽 씨는 단백살인데 못 춘는 춤이 없어요. 단백살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정말로 글로벌 프린스의 매력의 탈북. 정말 진짜 춤에는 제가 진짜 이 차까지, 이 차까지 본분 중에 대한민국 최고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그 있잖아요. 그 춤에 변천사가 있잖아요. 저는 다 봤지만 진짜 진짜 잘 보냈네요. 이 친구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 좀 궁금해요. 진짜 언젠가 한번 보자, 지금. 이게 뭐예요? 포기 줘! 스태프! 스태프! 발찌가 작동한다. 스태프. 이게 태ary! 표정이에요? 거의 다 있나요,yes. 햇살이 폭 divisions. 핋이 폭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김영준씨 얘기도 재밌습니다. 또다. 이분은 도품땡이래. 도품땡이야. 이분은 진짜 도풍을 뺄 수가 없어. 샤워할 때 물 틀기 직전까지 옷을 입고 계신데요. 벗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기죽을까봐 헷갈려. 와 진짜 내방이다 이뻐. 사람들이 기죽을까봐요. 기죽어서에요. 기죽을까봐요. 제가 평소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뭔 소리요? 겉보기와는 다른데. 뭐가요? 등, 어깨 뭐 이런게. 여기만 나오면 남자인인 분들이 그렇게 확인이 안되니까 말도 안되니까. 제가 되게 마른 것 같죠? 네. 그게 뭐예요? 그럼 오케이. 구진엽씨가 또. 만져보면 느낌이 딱 나잖아요. 그게 남끼리는 알잖아요. 보기보다는 근육이 있죠 보기보단. 보기보단. 대현씨 배쪽으로 한번 만져봐요. 허벅지. 보기보단. 아 괜찮아요? 선이 딱 있어요. 대현씨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니까 웃음을 터트렸는데. 대현씨가 허벅지 소연이. 대현씨는 키도 크고. 배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 운동을 절대 안하거든요. 신생하네. 신생하네. 너 그런 말하면 어떡해. 제가 원래 속옷이나 탈이하고 들어가잖아요. 사우나나 골프를 치고 운동을 하고 들어가면 다 같이 벗고 있잖아요. 그쵸.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왜요? 왜요? 너무 사람들이 저를 피할까봐 너무 기죽을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소문이 날까봐. 무슨 소문이요? 거기서 김용준 봤는데. 몸이 장난이 아니더라. 사람 모습과는 다르더라. 전 되게 신비로운 걸 좋아해서. 나 진짜. 지금 우리가 확인이 안 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김용준 씨. 침대 나와도 되나 이거? 19라고 써있어 19. 자부심을 가진 몸인지. 우리가 직접 한번 봅시다. 155. 진짜 쎄다. KBS 맞아요? KBS 진짜 쎄다. 아휴! 아휴! 아니, 이거만 알고. 아휴! 진짜 심하다. 아니,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죠? 멈추면 어떡해요? 아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표정이! 오늘 표정을 해주네. 약간 좀 해당해 형식이. 아휴, 뭐야! 아휴, 솔직히 미안해요. 다음에 꺼주세요. 아휴, 그게 저 표정을 꺼요. 아 Reid 아 근데 이걸로 오늘 좀 꾸며던거예요 진짜 근데 키스를 했네요 직접 했네요 아 시켜서 아 진짜로 했어요? 저 시키는 데 인왕이잖아요 인왕이잖아요 아 진짜 인왕이네 시키신다면 다 합니다 그때 분위기가 들어보니까 드라마 첫 촬영 드라마 첫 촬영에다가 배즈싱도 처음인거 아니야 첫 씬 전 생전 처음 처음이잖아 근데 대단한게 뭔지 아는 NG 없이 한 번 어 한 번 찍고 오케이 이거 한 번 더 두 번에 끝딱하냐 아 그럼 지금 치면서 혼자 연습을 했나요? 혼자 어떻게 연습을 해? 아니 그럼 리허설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단연간의 경험에서 아 그런 거요? 이 모든 건 자연의 수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진짜 성인돌 다 됐다 진짜 아 그럼요 저른살 됐잖아요 저희가 네 우리 대현씨가 네 팬들이 대현씨의 매력 포인트로 미간을 뽑는다고 합니다 아 왜왜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콤플렉스인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 고음을 위주로 맞다 보니까 여기 주름살이 생겨버렸는데 어디요?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아 공할 때마다? 네 공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찡그르면서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팬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사이에 끼니고 싶다고 아 여기 애플이 되게 잘해 아 여기가 됐다 본인 생각에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저요? 네 아 팬들이 왜 여기는 좀 못 알아주지? 그러니까 나 여기 괜찮은데 어 허허벅지? 어? 잠깐만요 뭐예요? 아니 저는 뭐 미간도 워낙 좋아하지만 그래도 팬들이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은 허벅지죠 아니 그걸 알아줬으면 어떻게 알아요? 괜히는 어떻게 하냐고 아니 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수 팬들은 알고 있으니까 사실 아니 대현 씨 우리 대현 씨 해외 팬분들이 대현 씨의 또 매력 포인트로 허벅지를 뽑았습니다 아 그래서 해외 팬분들은 하체 사진만 찍는다고? 아 이상한 팬템이 많네 하체로 좀 찍어야죠 찍다 보면 매력 포인트로 하체로 가는 거죠 아 이게 약간 제가 의상을 되게 타이트하게 입을 때가 있어요 뭐 약간 이런 가죽 느낌 나는 옷을 입는다거나 특히 이제 한국 팬분들은 별로 이런 걸 안 좋아하시는데 약간 서양 팬분들 또는 남미분들이 약간 이런 탄탄한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걸 봐도 하체사진이 되게 많아요 아 얼굴은 없고? 네 하체만 일부러 찍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세만 나오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허벅지 씨름 한 판 먼저 우리 몸부신 한번 가봅시다 몸부신 어 갑자기 이거 버리면서 제가 한번 해보죠 태현 씨 제가 되게 얇아 보이죠? 네 우리 놔주세요 예 나신해 보여요 자 그러면 시작 끝 끝 끝 제가 되게 얇아 보이죠? 네 우리 놔주세요 네 준비 시작 끝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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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후배에 대한 예의로써 잠깐만 예 그러면 우리 태호랑 한번 해봅시다 저요? 아 완전 젊은 피 젊은 피 태호 씨 조심하세요 아 저 겁나는데 저게 사실 나이로 따지면 우리 태호씨가 더 어려요 태호씨 뭐 응원 받고싶은 사람 있어요? 아 그냥 간다 봐요 아 네 효성 누나 해주세요 아 우리 회사 후배인데 아니 그러면 대현씨가 응원 받고싶은 사람을 얘기해주면 아 저요? 저 소윤 누나 아 진짜 제일 희엇나 언니 아 아 저 그거 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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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고싶어요 인도 이거 있잖아요 아 인도몸서연 인도몸 보고싶다고 인도몸 보고싶다고 인도몸 인도 인도 나는 정대 오 진짜 영이 뻔뻔해 진짜 영이 뻔뻔해 또리금 효성이 원하는 거 있어요? 원하는 거 있어요? 아까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태호야 태호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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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오직 소리났어요 소리가 우도독하는 거 소리가 소리가 우도독하는 거 맞지 이건 뭐 남자들끼리 자존심 싸움 아니겠습니까 기대됩니다 근데 왜 우리 응원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응원할 수 있는데 위험한다는 거야 그치 이해 안 되네 주목이나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주목이나 넣어줘 주목이나 넣어줘 자 시작 시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진짜 세다 대현승 대현승 우리 강태호 사실 팬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애교라고 합니다 제 애교를요? 어떤 애교를 하시길래? 아 그게 왜 그런 어 어 뭐 뭐라고요? 뭐 잘못했나? 제가 원래 애교하는 걸 정말 부끄러워해서 잘 안 보여줘요 아 그러면 애교를 주고받자 어때? 한 개씩 주고받자 애교를 시원하면 또 괜찮아 그냥 먼저 하나 날려주세요 키키 기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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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가져야지 그럼요 이런 건 해줘야지 자 공격 들어가세요 키키 기요미 키키 기요미 아 키키 이런 거 reunrijo 조화 키키 기 좀 sic 키키 기 키키 기 대 SPEAKER signal L 에음 좀 아 ㅋㅋㅋㅋ 시청자 분들 그래도 여기 까지 하는 걸로 여기까지 아주 잘 봤습니다 입 묻어오또 에이 잘하네 애기 좀 봐야되나요? 아 뭐야 나 서른이 끼쳐야되나 나 담았어 모든 시청자분들의 선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는걸로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 애기하라 배워봐요 애연씨 좀 추억이 니글리글 하시죠 오랜만에 이렇게 예능 나와서 효성 누나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아 진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구나 애기하라 배워봐요 애기하라 배워봐요 저희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애교를 배워요 대현씨한테 맞는 애교 하나 가르쳐줘 대현씨 3단 애교 해볼래요 뿌잉뿌잉 뿌잉뿌잉을 대현씨 조금 더 올려서 고음으로 고음이 되니깐 좋아요 좋아요 뿌잉뿌잉 나쁘지 않았어요 쉴 수 없어 김형준씨 형준씨 잘해요 형준씨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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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어 좋아 좋아 잘하네 아 죄송합니다 BJ쿠 미술낭 미술낭아 애교킹 그러니까 뿌잉뿌잉 뿌잉뿌잉 뭐야 뿌잉 이대현 버전으로 이대현 버전으로 뿌잉뿌잉 뿌잉뿌잉 우와 사라생진 이거 봤다 이대현 뿌잉뿌잉이 나왔어 이거 안 나왔다 아 좋았어요 대현씨는 앞으로 연기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할 줄 아는건 눈빛연기밖에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뮤직비디오 앨범 찍으면서 처음으로 연기를 레슨을 받았어요 멋있었어 표현을 잘 못했었는데 연기를 배우고 나서부터 뭔가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눈빛연기를 할 줄 아신다고 하니까 눈빛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누나 라면 먹고 갈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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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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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현이의 눈빛을 맞춰라 하나 둘 셋 간단하게 여자친구 여자친구 내가 끼워볼래? 대박이다 우리 태호도 해보자 태호 씨 한번 해봐 태호 씨 한번 해봐 할 수 있겠어요? 최고지? 영구 나 짱이지 나 기분 재즈지 무슨 얘기 잘 맞춰? 최고 최고 요거는 전효성 씨한테 효성이 너 나한테 씹을래? 전화번호는 뭐니? 누나 사랑해요 너 나랑 만날래? 너 나랑 만날래? 너 나랑 만날래?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하래?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래? 진짜 몰라 구준혁 씨가 클럽에서 이성이에게 먹히는 건 멘트가 아니다 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클럽에 저는 음악 틀러 가니까 자주 보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그렇죠 시간 있으세요? 친구랑 왔어요? 누구랑 왔어요? 이건 너무 구닥다리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그렇고 싫지만 이 사람이 되게 남성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 뭐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좀 열리면서 이제 술 한잔 하는 거 얘기도 하게 되고 하는데 마음에 드니까 다른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 전에 그것도 하기 전에 뭐 몇 명이서 왔어요? 시간 있으세요? 이거는 이거 너무 올드해요 너무 우리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말로 들을 건 잘 모르겠는데 클럽이라 생각하고 박나래씨한테 한 번 이렇게 제가 보면 약간 느낌이 박소연씨가 하는 게 나이 때가 딱 맞을 거 같아 내가요? 네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해봐요 네 오른친구들 보여주면 이 친구들 나한테 줍니다 자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미스 미스 예 자 자 자 자 세세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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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너무 훅치하는 말도 없으니 아 이거 납치인데 납치인데 이제 뭐 어디 나쁜 데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잠시 그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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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잖아 그 잠시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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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호씨가 졸업하게 되어있어 그럼 태호씨가 나래 언니 못들어 허리 나간다니까 허리 나간대? 저런 친구가 있죠? 저런 친구가 꼭 있어요 맞아맞아 진짜 신나게 간다 언니 그 옷가들 언제야? 아 뭐야 바로 막아 자기한테 오는 사람 자기한테 오는 사람 그냥 시켜줘 왜 그래 알았어 너 가 나래다 나래야 나래야 너무 안해 진짜 너무 안해 나래야 나 못 쓸 거 같애 지금 씨름하잖아 모를 이다 지금 씨름하잖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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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암흑이 이렇게 높네! 아우! 너무 웃겼다! 아우! 완전 대박이다! 아우! 반했어요? 아우! 심장도 힘나겠어요! 와! 반성이다! 아우!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너무 웃기게 저기 태호가 들린게 너무 웃겼어! 아우! 이러면 모르겠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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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들리더라고!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서강준씨가 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전 인터뷰 때 강태호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강준은 베트남에서 나보다 인기가 없고 얼굴은 차은우보다 못생겼다라고! 이야! 세게 가셨네! 세게 얘기하셨네! 이건 제 개인적인 개인 취향인데 봤을 때 그냥 은우가 정말 자손이기 때문에 잘생겼다! 만화에서 찍고 나오는 멀다! 배현이가 약간 서강준 느낌 나지 않아요? 그 얘기 몇 번 들어본 적 있어요! 서강준씨도 몇 번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었고 눈쪽이 좀 닮았어요! 특히나 약간 이런 머리 하면은 되게 닮았다는 소리가 많으시더라고요! 태호씨가 보기엔 어때요? 저 방금 봤는데 옆모습이 저는 너무 똑같아서 약간 이쪽이 너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현주씨는 해외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의 이름을 정작 다 알리지 못했어요! 삼겹살집 아줌마들은 아이고! 저희 슈퍼주니어! 저희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10대들 지나갑니다! 교복구점으로 암류맨! 저희 이름을 몰라요! 암류맨이래요! 한 2년 전부터 저희 유얼맨이라는 노래가 3명이서 활동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2년 전부터 작곡이 나 사실 아까도 부대찌개 먹고 왔거든요 그 뒤에서 애들이 암류맨 못감고 암류맨 괜찮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가끔은 무서워요 제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저희 3명은 그냥 암류맨으로 암류맨! 그 노래는 다시 한 번 부를만 해요 왜냐면 너무 떴어 태진아 선생님의 진진장 계속 멤버거든요 그래서 암류맨이 2회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링링동도 있고 암류맨 제 이름을 몰라주셔도 암류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난 암류맨이 아닙니다 그거만 나간다 암류맨만 나간다 여러분 저희 그룹 이름은 암류맨이 아니라 저희 노래가 유얼맨이라는 노래고 암류맨이었어 암류맨 제발 팬분들도 암류맨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팬분들도 암류맨이라고 하세요 좋은데 바라닥닥오네더 암류맨 암류맨 어떠셨는지 구준혁씨부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 친구의 새로운 모습도 봤고요 김대현씨한테 한마디 해줘요 김대현씨는 뭐 애도 많이 마시고 아니 잠깐만요 잘못했나요? 국가에 이마지했다는거죠 국자요 형준씨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오랜만에 3명이서 앨범이 얼마전에 나왔거든요 해외활동 위주로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멤버들과 꼭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허벅쟁임을 보여줬어요 데뷔 5년만에 이렇게 편하게 해주신 예능은 처음이어서 너무 편하게 하다가 가는거 같고 선배님들이 잘 닦아 놓으신기에 저희 후배들이 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국이상을 널리 널리 알려서 인기가 되겠습니다 대현씨 대현씨 오늘 사랑을 얻어가나요? 예 사랑을 얻어갔죠 이런 특집에 불려주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좋은 추억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대현씨 라디오스타 나갔을때보다 어때요 참 비교하면 비디오스타에 나온게 더 기분이 좋은게 우리 나래가 MC로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너무 편했고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고 네 마성의 매력으로 세계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계신 다섯분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하시길 비디오스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주에 만나요 꼭 이영